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아싸맨 유동근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드라이브 더 뉴놈, 더 파이브 앤 더 시스 월드 프리미어라는 제목의 행사입니다. BMW 5시리즈와 6시리즈의 페이스트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의 공개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새롭게 공개되는 BMW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뉴 5시리즈는 전면부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앞면에 보시는 헤드라이트는 이전보다 더 슬림하게 디자인되었고요. 주간 주행등은 기존의 U자형 타입에서 L자형으로 정교하고 정확하게 다듬어져서 뉴 5시리즈만의 부드럽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의 키드닉 그린은 상하좌우로 크게 확대가 되어서 조금 더 넓은 폭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하단부의 앞 범퍼는 안개등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양옆의 계열넷을 확대하여서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면부 또한 또렷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슬림한 LED 라이트에서 더 굵은 L자형 LED를 적용하여서 멀리서 보아도 더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출시하는 523D 차량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요. 순간적으로 11마력을 내면서 주행 중일 때 엔진을 보조해서 연비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기술이 접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된 5시리즈와 6시리즈를 보셨습니다. 디젤 모델의 경우에 약간의 하이브리드와 접목된 측면이 있는데 어떤 구동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성능은 출시 이후에 시승기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